안녕하세요. 키티타임 다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피자 배달 어떻게 하시잖아요? 피자 바이 로드 오일 바이 시 여기가 진짜 더미네스 옷인데요. 이게 보트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 봤죠.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오셔서 했는데 길을 길로 피자가 배달할까요? 바다로, 바닷길로 올까요? 라는 거죠. Who doesn't love eating a hot slice of pizza? 따끈따끈한 피자 한 조각을 안 먹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Thanks to pizza delivery services. 자, 피자는 배달 서비스가 참 좋죠. 되게 just one phone call brings your favorite pizza pie straight to your door. 그래서 전화 한 통 하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피자가 바로 우리 집 앞으로 배달이 되죠. But what if you were in the middle of a lake?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호숫가에, 중간에 있어요. 그때 배달을, 공원 같은 데서 우리나라도 배달도 하고 그러지만 Or your house was only reachable by river. 혹은 우리 집을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만 가야 되는 그런 곳에 살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That's no problem for Dominus pizza. 그런데요, 도미노 피자를 이용하실 거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The pizza chain launched a new waterway service to deliver pizzas by canoe in Kent, England. 그렇군요. 자, 영국의 켄트 지방에 카누를 이용해서 피자를 배달하는 새로운 물기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수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The pizza chain, of course, Dominus가 되겠죠. Even the pizza boxes have their own boil so they don't get wet. 우리가 이렇게 부표라고 하죠. 떠있게끔, 그러니까 혹시 떨어뜨려도 이게 이렇게 떠있게끔. 이런 걸 피자박스에 달아놨기 때문에 젖을 염려도 전혀 없다고 하네요. 정말 놀랍네요. 여기에 얼마나 수요가 많은 가구들이 있으면 이게 될 것 같은데 한두 가구면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또 이 켄트 지방에 많은 이렇게 물가에 있는 진틀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단어 배열하는 문제 풀어볼까요? A를 보니까요. 뭐 뭐 덕분에, thanks to 라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thanks to pizza delivery services. just one phone call, 전화한 통화가 가져다줍니다. brings what, your favorite pizza pie. 보바로 이렇게 하면, straight to your doo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number B, 그 피자체인은 영국 켄트에서 간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새로운 수로, waterway service를 시작했습니다. the pizza chain, 그쵸?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waterway service를, 그쵸? 뭐 하는? 이라고 해서 무슨 서비스가 to 이하로 나와 있네요. deliver pizzas by canoe in Kent, England. That's right. 자, 마지막 단어 넣기 해볼까요? A, she's knocking at the door. That's right. knocking at the door. She's knocking right now. number B, I am eating. 먹는 중이야. 자, 이거 나오고, 멍다 나오고, 슬라이스 나왔으니, 당연히, 그쵸? 피자, 피자 한 조각을 지금 먹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피자 먹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오케이,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